지금 트와이스 선배님이 저희 워너비에 맞춰서 춤을 추고 계시다고요? 저 잠깐만 보고 가도 될까요? 저 잠깐만 볼래 볼래 저 봐도 될까요? 정말 귀여워요 끝났죠? 제가 꼭 다시 보게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저도 전화 추천해드릴까요 여러분? 전화를 해볼게요 5시부터 5시부터 메뉴가 진짜 많은데? 여기밖에 안 나와 베이징 독침을 여기밖에 안 나와 여기 지금 가면 식사 가능한가요? 네 분명히요 혹시 룸도 있나요? 응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해주세요 시간 몇시로 할까? 8시로 해주세요 네 인구 있지 않았나? 임나연이 네 네 네네네네 네 네 어? 왜요? 그 매진적이 있다고 했어? 매진적이 있다고 했어? 매진적이 얘기해야 돼 그게 증명해 아 그래? 나 웬일로 안무 외웠지 좀 네 혹시 방금 예약한 사람인데요 혹시 베이징 덕이 있나요 오늘? 베이징 덕이 베이징 덕이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? 그러면은 죄송한데 예약 좀 취소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베이징 덕이 베이징 덕이 안 되네 안 되네 왜 그게 진짜 중요하니까 왜 네 혹시 오늘 가서 베이징 덕 식사할 수 있나요? 아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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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